언제 왔어? 좀 전에? 어떤 영화? 말도 마 나 지금 너무 아파가지고 말도 마 다희도 못 잤어 제대로 모르겠어 진짜 응 가을으로 뭐야 병을 가지고 왔는데 아 못갔잖아 아 말도 너무 아파 아 진짜 솔직히 힘이 없어 못 가겠다 그래서 대학이나 찾아보고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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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잠깐 좀 치는데 이거 온거네 아 지금 막 그렇잖아 안좋은거 안좋은거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힘들어 응 응 응 응 응 여기 해놔 봐 그게 요즘 나 위에서 몸이 탈이 난 것 같기도 하고 응 아빠도 어떡해 아빠도 어떡해 그치 좀 줄 수 없잖아 응 아빠 아 아직 안 먹었지 응 응 응 응 어떡해 어떡해 아 근데 지금 안 먹고싶은데 아 아 지금 별거 뭐 싶진 않은데 아 약먹으려면 먹긴 해야되는데 지금 못먹겠죠 아 아 아 진짜 아 진짜 먹기 힘들어 아 아 진짜 아 그래도 먹지도 먹을 수는 없잖아 먹지도 못가지고 먹지도 못가지고 응 응 재우면 없죠 아 아 아 잘하니까 빈송이형 이렇게 하겠네 아 그건 맞는데 빈송이형 먹으면 안되는건 알겠는데 아 아 그래도 아 그래도 약하도 먹어야지 아 그래도 약하도 먹어야지 어쩔 수 없잖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또 줘야 안타까 제발 제발 진짜 모르겠어 아 아 저기 진짜 미식구여서 또 말 것 같애 아 제발 아 나도 몰라 뭔가 어떻게 된거지 아 많이 안먹었다 진짜 아 아 나니까 아 나도 몰라 아 아 지금 먹기 싫은데 아 알았어 진짜 나 간식구만 먹을게 진짜 못먹겠다니까 아 제발 한 번만 진짜 아 초점이 못먹겠어 아 내가 먹을테니까 제발 아 진짜 아 돌상 아 아 아 쉐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알았어 알았어 목이 뜨니까 제발 뭐라고 좀 하지마 목이 뜨니까 제발 알았어 어..괜찮아 그래? 얼굴 밑도 별로 안 좋은까봐 그치? 몸에 달이나 미흥되는 것 같아 진짜 몸이 아프면 하고 싶어도 단단해 그쵸가 힘든 각이다 그치? 그치? 방금도 진짜 아프니까 지금 뭔가 생각났어 돌아가서 알바딩 해주신 바다 사랑하고 진짜 뭐 살까? 하여튼요 하지생각에 막 교차하면서 하는데 너무 힘든거야 인자 제 건강 챙기는 것도 진짜 효도하는거니 효도하는거지 너무 아파봐라 진짜 그거 말도하냐 진짜 예전에 예전에 우리 할머니 돌아가시전에 나한테 이름만 해체했거든 건강이 채우라고 몸 아프면 몸 아프면은 하고 싶어도 아예 아무것도 못한다고 진짜 그렇게 말씀해주실 정도로 건강이 채우라고 그랬어 몸 안 아픈 것도 부모한테 효도하는 건 아마 참가시긴 해 어떻게 보면은 그치? 진짜 진짜 아프고 나니까 생각은 다 되겠죠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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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엄마를 안 봐. 이것도 안 봐. 그치? 알았어. 마지막 번역도 해야 되니까. 응. 응, 또 가봐. 그래. 아, 고마워. 응, 수고. 그래. 뭐. 그래가. 장애인. 매우.